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부모라면 밖에서 어떤 수모와 더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내 자식들에게서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떳떳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죠.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 더 열심히 몸과 마음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맑게 웃으며 아유 좋아라 펄짝펄짝 뛰는 모습을 보면 온갖 세상 시름도 다 잊혀지고 다시 굳건하게 버텨보자고 부목이 불끈 쥐어지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는 자식이 보약이고 꿈이고 희망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돌입하면서부터는 자랑스러운 부모의 명예만을 보여잡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제 머리 굵어진 자식들 앞에서 통크고 호탕한 부모,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그 무한 능력을 소유한 슈퍼맨이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들에게 빨대 꽂힌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식들에게 빨대 꽂히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설가 박범신이 쓴 소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끝자락으로 갈수록 박범신 작가는 우리 사회의 단면에 취해버린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소비에 빠져버린 괴물, 자본주의에 빠져버린 괴물,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작가는 이렇게 괴물로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세상을 힘겹게 또는 더럽게 살아남으면서 벌어온 자본은 핏줄이라는 관계에 묶인 가족들에게 다시 빼앗긴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소설의 한 페이지에 나오는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핏줄, 핏줄이라고 말하면서 핏줄에 감동받도록 교육되었다. 핏줄조차 이미 단맛의 빨대들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불렀다. 사랑이 빨대로 둔갑했지만 핏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인 줄만 알았다. 빨대를 들고 기웃거리는 젊은이들은 어디에서든 볼 수 있었다. 1차적인 표정은 아버지였다. 20이 넘은 자식들조차 핏줄임으로 늙어가는 아비에게 빨대를 꽂아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모두 그 체제가 만든 덫이었다. 우와 소름 끼치도록 현실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요? 사랑이 빨대로 둔갑했지만 핏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인 줄만 알았다. 20이 넘은 자식들조차 핏줄임으로 늙어가는 아비에게 빨대를 꽂아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빨대에 꽂혀 있으십니까? 은퇴 전후 그 즈음에 우리 노후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의 교육비와 결혼비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강력한 원투펀치입니다만 나중에 말씀드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자식들의 대학, 대학원, 그리고 유학비용을 대느라 허리 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들이 다들 높아지다 보니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이전 세대의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의 가치로 떨어졌고 스펙을 더 쌓으려 대학원에 진학하고 유학기를 떠납니다. 아 또 그놈의 어학연수는 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뭐 갔다 오면 또 샬라샬라 또 말이라도 막 자연스럽게 막 나오나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결혼비용을 보시자고요. 작년 그러니까 2020년 한 결혼정보회사가 발표한 신혼부부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신혼부부 한 쌍이 결혼자금으로 평균 1억 5천만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 합쳐서 말입니다. 2019년 같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2억 3천여만 원이었는데 1년 새 8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죠. 신랑 신부가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비율로 가장 많았던 것은 신랑 3, 신부 3 이렇게 7대 3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28.9% 6대 4가 27.2% 5대 5는 21.6%였다고 합니다. 요즘 세태가 신랑 신부 5대 5로 결혼비용을 낸다고 하지만 아직도 21.6%밖에 되지 않아요. 여전히 결혼비용은 신랑 측이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는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대략 자식들의 결혼비용을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보시자고요. 웬만하지 않고서는 자식들 스스로 이만한 비용을 마련하기란 힘들게 뻔하고 그래서 부모의 얼굴만 쳐다보게 됩니다. 결혼이 부모로서 해줘야 하는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자식들 서운한 마음 갖지 않도록 또 남의 집에 가서 기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죠. 갖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면 부모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지킬 최후의 보루인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옮기면서까지 자식들의 결혼자금을 마련해줍니다. 자식들 교육과 결혼을 위해 별도의 통장을 마련해두고 하근차근 준비했다면 모를까 은퇴 전후 현금 1, 2억 원이 쑥 빠져나간다는 것은 아주 큰 출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투펀치 빼고 이제 남은 마지막 강력한 훅이 들어올 차례입니다. 결혼시키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할 즈음에 느닷없이 날아오는 초강력 핵펀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식들의 사업자금 마련입니다. 무슨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 빌려준 돈 갚으라는 듯 중년에 들어선 자식은 같은 핏줄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부모의 마지막 단물을 뽑아내기 위해 굵고도 긴 빨대를 꽂으려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무한정으로 쏟아내는 사랑이 자식에게는 부모를 향하는 권리와 채권이 되어서 부모들의 마지막 재산마저 호시탐탐 노리게 합니다. 당연히 자기들 거라고 생각해야 하죠. 이거 참 이상하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1차적이고 본능적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장함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역할과 관계가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식들에게 끝끝내 빨대를 꼽히고 싶지 않다면 자식 사랑에도 절제를 해야 하고 성인이 된 자식들 앞에서는 니것 내것 선을 명확히 그으면서 때론 야박하고 때론 치사해져야 부모가 살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대로 자식들의 교육비와 결혼비용은 적게 지출해야 하고 자식들이 사업비용 좀 대달라는 그 요구는 냉정하게 아주 치사하게 비굴하게라도 거절해내고 지켜내야 합니다. 제 친구는 아들이 대학원에 입학한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투자할 돈이 없다. 내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지원을 해줬으니 부모로서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부터는 취업하든지 대학원에 가든지 니 힘으로 해결하라.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는데 자식들에게 대학 졸업 후 자금을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일정액을 정해놓고 결혼비용을 포함해서 그 금액 이상은 지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니 결혼 자금으로 1억을 줄 테니 대학원에 가서 입학금을 이걸로 쓰겠다면 써라 이거죠. 다른 한 분은 자식들이 스스로 결혼 자금을 준비한 금액과 똑같이 지원해주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모았다면 부모도 똑같이 3천만 원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 취업해서 흥청망청 돈 쓰지 말고 결혼비용 열심히 모으라는 부모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의 한 작가분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요. 기자가 묻기를 40대 가장이 좀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자녀들의 교육을 해결하면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 질문에 작가가 답했습니다. 아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매월 똑같이 들어오는 월급을 갖고서 세 가지를 다 성공적으로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작가분이 내놓는 대안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선택했다면 노후 준비를 포기하고 오래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안락한 노후를 선택했다면 자녀들의 지원의 한계를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라지만 목숨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라면 다 큰 자식의 인생은 자식들이 알아서 헤쳐나가게끔 하는 게 현명한 자세겠습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무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후반년을 즐기고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렵다는데 도와주지 않고 자식 망하는 꼴을 보면 좋겠냐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놓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미안하더라도 치사하게 느껴지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하는 거죠. 예전에 가족 간에 보증 섰다가 형제 자매 부모까지 온 집안이 양 도미노처럼 알거지가 되는 경우들을 허다했습니다. 그런 일을 수없이 보고 들으면서 부모 형제 간에도 좀 치사하더라도 보증 서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는 일반 상식이 됐고 현명한 태도로 인식되었잖아요. 다 성장한 자식이라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철저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평안한 노후를 지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명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치사한 것은 잠깐이고 우리가 살아갈 노후는 앞으로도 몇십 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전을 잘 지켜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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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